곡은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호응을 해볼 만한 뮤지컬 곡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? 혹시? 한 번 손 들어 볼까요? 한 명? 두 명? 세 명? 됐어. 네 명, 다섯 명, 됐어. 충분해. 저희가 코러스가 있는데, 코러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번 해볼까 해요. 되게 간단해요. 제가 어-어-어-어-어 하면은 어-어-어 제가 어-어-어 하면은 어-어-어 세상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. 너무 쉬워. 이거를 친구들도 같이 할 건데 관객분들이 이길지 친구들이 이길지 한 번 대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누가 더 큰가? 그렇죠. 한 번 대결 해볼게요. 영화 위대한 쇼맨에 나왔던 디스 이슴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 미지님 활바라기는 3시에 또 오겠습니다. 이따가 또 만나요.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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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원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roles Then. memче. Uh-oh-oh-oh-oh 해 봐도 어 Oh-oh-oh Oh-oh-oh ONalerông Oh-oh-oh-oh Oh-oh-oh They shot these men You part gonna cut me down I'm gonna set a floor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great This is proof This is who I meant to be a happy dream The ghost is a writer As I'm walking out to the theater I meant to be a happy dream I meant to go home with me This is me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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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me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PD님의 반응이었습니다.